슛! 왔구나. 야 드디어. 드디어 왔구나. 볼까? 와우. 6만? 에라 모르게. 이 맛이거든. 루시안. 루시안 가자. 보건 루시안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 근데 루시안 고를 때마다 증강이 항상 망해가지고. 초 극딜 궁이 매우 강한 루시안 하고 싶은데. 항상 증강이 맛있게 안 나오더라. 보건? 아하. 아하 이거 아닌데. 그냥 벌써 서랩마렴. 벌써 서랩마렴. 이거 뭐야. 뭐야 나잖아. 오케이.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일단 이기긴 했어. 아 근데 확실히 보건이 있었더라면. 보건에 좀 마시는 증강이 있었더라면. 실버 골드 장난해? 아니 이러려고. 우리 아레나 하는거 아니잖아요. 클랩 확률 좀 높이자. 어 나 오독하냐. 어? 어 수고요? 어허허허허허. 흠. 오케이. 다음판은 보건 뽑아보자. 루시안 세네. 진짜 가장 완벽한 루시안 한판 하고싶다. 막 보건에 AD 막 700에. 공데미지 만. 막 2만 찍고. 그런거 한번 해보고싶다. 와 벌써 서렌 마려워. 리롤 딱 한번만 해볼까? 에휴. 흠. 일단 뭐 두번째 증강도 있으니까. 증강이 뭐 첫번째 증강만 있는건 아니니까. 일단 해보자고. 아하. 이구나 가자. 아. 와 데미지 보소. 폭발해구 때문에 확 죽었구나. 뭔가 했네. 복원. 체력 10 남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드디어 나왔는데. 체력 10 남았는데 나왔음. 레전드. 이거 지금부터 가능할까? 어. 까비. 오케이. 흠. 곧 세지겠지? 그죠? 어. 아직은. 일단 이겼어. 그래그래. 이겼으면 됐어. 일단 히메주스 마셔봐. 지면 안돼 우리. 아. 궁데미지 야무지긴 한데. 근데. 체력이 너무 없어. 25 남았어. 이거 어떡하냐. 한 번 지면 바로 사망이야. 궁딜은 진짜 야무진데. 에라. 모르겠다. 와. 데미지 미쳤는데 그냥? 잠깐만. 아니. 이 맛인가? 아니. 에라. 뭐라겠다. 잠깐만. 아니. 아니. 이 맛인가? 아니. 좀 맛있는데 벌써? 이거지. 아니. 이거 하려고 루시안 했거든. 아까부터. 떨린다. 브랜드. 벨베스. 가능할까? 괜찮아. 보건루시안이라면. 난 믿어. 보건루시안이라면.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에라. 호호호호호. 아니. 레이드보스?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씹덕아. 너 죽어. 공채고 가자. 에라. 모르겠다. 어. 이거지. 아니. 이거 하려고 루시안 했거든. 사실. 뭐 없나? 뭐 없는디? 무협자의 투지. 궁 데미지 8254지만. 치명타 피해량 50% 이것저것 해가지고. 대충 이만됨. 어. 대충 이만돼요. 어. 그래그래. 돈은 맞아. 어. 얘 뭐야. 에라보. 오케이. 나 브랜드 체력을 못봤는데. 뭐야. 궁 피해량 등가.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아니. 너무 아파. 어어? 아. 아? 어어? 오호 oh. 안 돼. 응. 아 근데 나 보건루시안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한 번 더 해보자. 아. 아 도파민 좀 나오네. 아니. 저 레이드 보스를 선 채로 죽이는 거 처음 해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반 빚 까고 다시.. 재정비해서 싸우고 이랬었는데. 이런 적이 없었거든. 음 하이유 혹시 CC 있는 거 가능할까요? 음 바로 아트록스 음 그래 그래 그냥 잘 해보셨구나 이기네 아트록스도 오히려 이런 판에 복원이 또 뜰 수도 있어 그죠? 흠 좀 죽어라 이미 졌잖니 얘들아 알고 있잖아 음 그래 그래 과연 복원이 나올까 첫 증강에 플레이 안나오면 뭔가 기운이 쭉 빠짐 그때 어떻게 첫 증강에 그것도 디롤도 안돌리고 거석상을 뽑았을까 그때는 어 좀 날렌데 얘네도 빡세는데 맛이 없다 돌사대왕이 치명타 확률은 안 올려줘가지고 별로 같아 그죠? 그나마 드락사르 그나마 드락사른데 디로를 한번 더 쓰기에는 난 복원 뽑아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우 좀 죽어라 얘 얘네도 그 전략하고 있네 그죠? 오 그래 그래 아슬아슬했는데? 까비 까비 아 이거 이겼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거 리롤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슛 왔구나 야 드디어 드디어 왔구나 몇판째여 야 이번엔 진짜 잘해보자 야 드디어 왔다왔어 아 이거지 벌써 다르잖아 그냥 느낌이 느낌이 벌써 달라 넌 복원 못먹었구나 루시아나 응 그래 그래 난 복원이란다 근데 우리 CC가 없어 어? 미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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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아 판테온 트페 마오카이 오르가나 그립다 얘들아 다 어디갔니 왜 아트록스가 있는거야 여기에 거석상 람머스 거석상이 맛없진 않은데 마오카이만큼은 아니긴 하거든요 안죽긴 하겠는데 근데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잡냐 쉽지 않은데 저거 이블린 몬도 녹이긴 해야겠는데 안보임 은신이라 이블린 잡은거 좋고 징 딜이 들어가긴 해 근데 막 엄청 잘들어가진 않아 그럼 죽어라 라머스야 어 그래 그래 처음에 나 못 녹였으면 져야지 라머스는 단단하긴 하네 어허허 어허허 랭가 조냐를 갔어? 아니 상대도 조냐야? 뭐야 저거 쟤들 모임? 어디서 본거 같은데 저졸냐 가렌? 가렌 이렐리야 가렌아 너 개망했구나 아니 치석의 정복자 너도 복원 뽑으려고 했구나 응 난 뽑았어 신부야 응 그래그래 뽑아렴 응 가볼까 이틀 قة 띵 엇 xusting 5 오케이 앗핳하핳 이것도 그냥 쎈대? 뭐여 이거 이게 복원이지 마시잖아 그냥 그냥 다르잖아요 복원 있고 없고가 차원이 다르잖아 람머스 바보 아니다 람머스 아프다 람머스 바보 아니다 자가렁 피한 방패를 가볼까 이게 그나마 나은거 같네 12초긴 한데 맛있다 그냥 어 미안 오케이 이겼어? 이겼으면 됐어 가이유 찡 65에다가 이거라서 꽤 괜찮아요 공격력이 높아 그냥 깐공이 피하나도 복원이네 그러게 어 에에라 모르겠다 자비 공채워 다시 어 어? 이상 야 너무 아픈데 이거? 어어어어 뭐야 이거 엥? 왓? 피했고 피하고 가버려 이거지 아니 이걸 이겨? 보건룻이랑 그냥 미쳤는데? 따봉 우와 데미지 네전드 데미지 뭐야 방금 4만 찍힌거 아니야? 아니 이게 맞나요? 아니 방어력이 0도 아니네 방어력 75야 기본 방어력이 있는데도 이정도 데미지라고? 아 징총 아 그러셔 아 징술총 오 뭐야 죽었어 저거? 네전드인데 어어 이거 안오면 나 살려버린다 이거거든 이게 보건이거든 어어 AD가 왜 이렇게 안나오냐? 공격력 공격력 어어 볼까? 와 6만? 어어 근데 징수의 총 데미지 아닌가요? 포 달지 마세요 Coleman 어 나 징수의 총이 없는데 근데? 모임? 뭐야 그냥 데미지 야 그러면? 뭐랍쇼 증총이 없는데? 에라 모르게 이마시고든 이게 복원이지 잼지가 왜저래 궁 다섯발 맞고 죽음 복원 사기네 응 그래그래 나가렴 아니 선생님 마사지 압이 너무 세요 아 처음 감사합니다 이거 뭐갈까 님들 뒤로를 한번 해볼까 이걸로 한번 가봐 아 근데 여기도 좀 세긴 해 여기 좀 조심해야 돼 너 왜 거기 들어가 있니 뭐야 와 뭐야 데미지 보임 키아나 어디감 아니 키아나님 어디갔어요 먹었습니다 찡 가버려 다운 아니 데데미지인데 그냥 공 공격력으로 가자 데미지 좀 볼까 그냥 면상에다 한번 써봐 수고하셨습니다 지지 아 드디어 드디어 이겼네 그죠? 응 그래 그래 도파민 많이 나오셨잖아 딜량 73,000 근데 너무 연승해가지고 오히려 좀 많이 못사는 느낌인데 그죠? 맛있다 1-1-2-3-3 방산 2-2-3 4-4-3 5-4 6-4 6-4